유쾌한 마이클 씨의 가족을 소개합니다. 귀염둥이 둘째 찰리와 개구쟁이 첫째 올리, 막내딸 아이린, 그리고 미운 9살 아니 29처럼 눈앞아 마이클 씨. 돈 벌어오네, 큰아들? 장난감이 좋아도 너무 좋은 이 아빠. 살 거 줘, 무조건. 오늘 또 뒷처리는 엄마가. 봉치는 산만한데 조그만 거 만졌습니다. 웃기잖아요, 지금. 친구 같은 아빠 마이클 씨 가족의 유쾌팔랄한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.